좋았죠? 이런 여자는 좀 처음인데 라는 생각도 하고요 여자가 운전하는 건 잘 없으니까 자기가 운전해서 자기 데이트 장소를 가고 싶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특했어요 좀 제가 즐겨 가는 데는 아니고 좋아하는 거죠 가면 알아요 왜 왔을까 완전 평가 완전 평가 대안 집 저쪽으로 가 저는 음악과 지금까지 쭉 관련된 일을 하고 학교도 그렇게 나오고 해가지고 노래랑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? 노래를 좀 듣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뭐 먹을까요? 피자 먹고 감튀 먹을까요? 그렇죠 피자를 먼저 먹을 거예요 오리지널? 미니 피자 콤비네이션이랑 케이준 오리지널이요 네? 헤헤 형 내가 편찮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와 저 이런 거 진짜 좋아요 그래요? 네 서로 들려주고 싶은 거 하기? 좋은 거 같은 거 노래 서로 좋았던 거 궁금한 거 제일 여기 가요일까? 저 괜찮은 거 찾은 거 같아요 근데 이건 뭔가 좋은 의미의 라스트 데이트 아니에요? 어 좋다고 해볼까요? 어 이거 해볼까요? 먼저 자 이제 어떻게 됐냐 방법이 방법이 어떻게 됐지? 여기 적혀 있어요? 아 이거 어떻게 됐는지 몰라? 응 나 알아 일단 꽂고 내가 데려오는 데인데 이게 1번인데 뭐부터 들을까? 괜찮아? 응 소리 조금 올려주면 안 돼? 볼륨 이거예요? 이거죠? 어 어 네 좀 민망했습니다 제가 데려간 장소였는데 제가 LP밥 못 만지고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근데 오히려 저런 모습이 또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볼 해볼 줄 알아요? 할 줄 알아요?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 진짜로? 원래 근데 뒤로도 다르다 원래 진짜로? 진짜로? 아 이거랑 이거다 들어볼까? 비우는 게 너무 예뻐요 이거 우리 이따 찍어요 여기 비 올 때 비 올 때 비처럼 음악처럼 또 플레이리스트에 있어요 지금 비 오는데 이 김현식 앨범 있어가지고 생각난 거 그 저희 엄마도 좋아해요 아 진짜요? 어 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네? 엄마도 엄마 요즘 이거 엄마예요?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들어볼까? 응 이거 궁금하다 노래 안 나오는데 어 이거 좋다 지금 이거랑 어 진짜 좋다 이거 어 비 올 때 이거 진짜 완전 좋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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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거 들으면 저 생각날걸요? 진짜? 그렇지 않아요? 같이 들었던 거잖아요 이 상황 이 상황 생각날걸? 서글 푼 사연